고맙습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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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, 저 예빈씨가 일했던 낙원 인쇄사 사장입니다, 여기 직장 동료들이고요 아, 예, 반갑습니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, 정말 실물로 보니까 정말 멋있으시다, 드라마에서 하도 찌질한 연기를 잘하셔서 정말 찌질한가 싶었는데, 뭔 소리야, 갑도 축하드려요, 고맙습니다, 예빈씨는 복들 많아, 카페를 교통사고고 나도 저런 연예인 차에 치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,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? 몰라? 아, 왕관의 식구들 나와서 빵 떴는데 진짜 몰라, 저 사람을? 하, 미쳐버리게 아, 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요 어머, 저, 오마사, 오마사! 오마사! 와, 대박! 저, 저기 앞에 미스쿠리 오연경 아니에요? 야, 어디, 어디 인마! 야, 어디, 어디 인마!